아, 슈타! 아, 슈타! 아, 슈타! 아, 이런 놓친 애들만 남아 망한 동네 내가 왜 와야 하는데! 에이, 뭐 어떻노? 가끔은 이래 바람도 쐬고 해야지! 안글라! 아, 몰라! 싫다고! 음순하고 기분도 나쁘고 저놈의 썩은 학교도 지긋지긋하단 말이다! 오랜만에 모교 방문이다 아이가 간만에 좋지 뭐 모교는 개뿔 100여지 3년이 넘었구만 비긋한 니가 내게 줘서 그런거 아이가 근데 뭐가 좋다고 그래 웃고 있는데 아, 마! 내 때문이 아니라 그 고양이 새끼 때문에 졌다 아이가 그리고 인마 재밌잖아 재밌으면 됐지 뭐 아, 이런거 싫다 무섭다 아이가 야, 어차피 귀신 나온다는거 다 구라이게 뻔하다 아이가 요새 귀신이 어딨노? 쫄았나? 어, 고양이다! 야, 저 고양이 저 고양이 새끼다 저거 점마 때문에 내게 졌다 아이가 아이씨 야, 준석아 엄마, 그거 안 써놔 아이씨 어디갔노 아이씨 됐다 마 고양이 태란 그만하고 빨리 가자 아이씨 귀신이 고클 나오시네 고생 없노 어, 야 혹시 저 폐교에서 귀신 나온다 한번 들어갔나? 어, 마루 내가 가르쳐줄꺼 오, 좋지 허진석이 반갑다잉 야야, 여기 좀 받지마라 내가 그냥 보봉이가 아, 왜그러노 빨리 받지마라 아, 엄마 좀 제대로 받지마라 아, 알았다고 아, 새끼 존나 무겁네 아이씨 오늘 되는게 하나도 없노 됐다 연낭 들어온나 진짜 이래도 되나 죽어란나 그거 보여줘야 된다 아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 함투가 보자 오, 근데 우리 학교 왜 폐교 다녔데 아유, 그런 여기 자살했대 아이가 진짜? 아, 그랬나 우리 있을 때 이리가 완전 날 났었는데 기억 안나나 귀신 나온다고 뭐? 귀신? 엄마 귀신소리는 작짝해라 다 고라라하니깐 어째 들어오니까 더 춥노 원래 건물 안에 더 춥을게 당연하다 임마 맞나 아, 그래도 이상하게 춥다 고겨워리라카나 아이 점마 이빨이 뭐 낀거 같은데 찝찝하노 근데 여기 이런 거울 있었나? 있었겠지 뭐 뭔지 말아 뭔지 먼지때문에 잘생긴 얼굴 비이지도 않네 근육 돌아가면 안되나? 여기 으시시하다 으아 이까지라서 뭔소리가? 으악 아아아아아 점마 아아아아 내 똥조 아우 배파 뒤개지겠다 아이씨 아이씨 으아아아 으어어어 아 뭔데 뭘 nutrient 준성아 어디갔나 장난치 좀 해고 빨리 나온나 지금 진짜 준성아 무섭다 빨리 나온다 준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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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야 폰 좀 받아봐라 이 새끼야 닌 뭐가 좋다고 실실 쪼개고 있는데 어 또 장난 한번 친거 같고 이게 장난이가 도영이 다쳐가 저거 가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진짜 아 그만해라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속으라 카드나 지구들이 놀래놓고 왜 내한테 씨부리쌌나 에이 씨 하아 야 니 그러고 함부로 아픈데 멱살 잡지 말해 아이씨 한꺼만 때릴 수도 없고 아 때려놨죠 어 때릴까 뭐지? 겁먹었지 않아 아 자꾸 우리 누가 있는거 같은데 아 안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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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했지 어 뭔데 뭐 보영아 알겠는데 근데 또 왜 왜 그러는데 보영아 뭔데 소리 지르고 날리고 거.. 거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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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깨졌다 어? 어 어 뭐지 거울이 깨졌는데 뭐 거울이 뭐 어쨌다고 누가 있었는데 어 누가 잘못 본건가 에이 어휴 야 빨리 갔다오고 끝내자 재미없다 이거 에이 폰도 어 어 어 얘들아 같이 가자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되는데 몰라 이거 대충 찍어오면 되는거 아이가 아까 뭐라 뭐라 했다 아이가 거기 가서 인증샷 찍어오라고 아 맞네 어디더라 4층에 몇반이었노 4반 어 아 맞다 4반 어 유치학으로 4층에 4반은 먹고 어 그러면 네 번째 자리에서 귀신 나오는거 아이가 어 귀동현이 기억력 좋네 뭐라카노 내가 뭐라카드나 진짜 뭐라카기는 니가 밖으로 4반이라노 어 진석 어 얘들아 이거 진석이 으아악 으아악 어 어 뭐 뭐 뭐꼬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어디가 안돼 엄마 좀 잡아봐라 정말 소영아 뭐하는게인데 좀 서봐라 야 거 좀 서보라할까 아 엄마 조 ск 엄마 좀 서보라고 나와봐라 우en 아 아 아 야 어디가 안돼 헛 아 어 어 으악 으 Mai 뭐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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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너 미친 나! 뭐하는 짓이고 이 새끼가! 그냥 나 니 때문이다! 네가 내기만 앉았어도 일이 안 됐을끼다! 보영이네 우리도 다 아무 일도 없었을 꺼 이거! 미친 새끼 그게 지금 할 소리가 니가 그러고도 사람새끼가 이새끼야 뭐..뭐..뭐..뭐..뭐..뭔데? 쟤 또 먹어 뭐죠 고양이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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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또 왜 여기있나? 아휴af... 수고한데?! 아아 진짜! 저 고양이새끼 저 고양이새끼가 뭔지 아이가?이는? 준석아 저 고양이 아있나 아까 보영이 핥힌 고양이 아이가 준석이 니 낮에부터 축구 내기 할 때도 고양이 봤지 않겠나 뭐가 잘못됐다 빨리 밖으로 나가자 얘들아 잠깐만 뭐 뭐가 보영이 니 어떻게 여기 있나 뭐가 생기고 왜그러는데 보영아 와그라는데 진짜 보영아 보영아니 개현나 어디 안다쳤나 개현나 왜 나 버리고 가 왜 나 버리고 가 왜 나 버리고 가 아 뭐까 야 가시나 이거 미친 거 아저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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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아직까지 철 찍고 있노 그게 좀 생각나네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맨날 아들하고 놀고 어 우리 사진도 여있네 아 허 아 임마는 누구지 어색 어 주.. 준석아 준석아 이봐 오라 어 어 임마 건만데 허 허 허 허 어 니가 그때 그 진석이가 니 죽었었잖아 자살했었잖아 자살했다는게 준석이었나? 준석은 니 얼굴? 이제 기억나? 아이고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 친한 딸가 이러지 마라 제발 아악 그래 친했지 친했지 참 친했었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때 어떻게 놀랐지 애들이 나한테 했던게 친해서 그랬던거라면 다른 애들 앞에서 바지 벗기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물 끼얹고 교과서 갖다 버리고 날 때리고 받고 내가 돌봐주던 고양이 죽인 것도 그게 다 친해서 그런 거야? 그게 우리가 친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라면?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이번엔 네 차례야 내가 다 잘못됐다 재밌게 놀자 우리 안 봐도 내 구경만 했다 이거 나도 재밌게 놀고 싶었어 너도 재밌지? 너도 재밌지? 너도 재밌지? 아름다운 야! 나 여깄다! 야! 나 좀 봐라! 보영은 지금 조심해라! 거울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? 뭐라카노! 빨리 갔다 끝내자! 재미없다 이제! 지, 진짜다! 야!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? 4번! 아, 맞다! 근데 뭐 찍어 오라고 하지 않았나? 얘들아! 근데 우리 4명이 산 거 아니었나? 뭔 소리고! 3명이다 아이가! 쓸데없는 소리 좀 고마여라! 오늘이 좀 이상하디! 단디해라마! 아이씨! 아이씨! 그니까 어디서 찍으라고 했다고! 어? 어? 어이구! 얘들아! 얘들아! 놔두고 빨리 온나! 빨리! 4번! 4층에 4번! 어? 아, 4번! 맞는 거 같다 4번! 이 친구는 4층에 4번은 없잖아! 뭐 그러면 저주 받은 바니가! 그래서 귀신 나오는 인가? 하하하! 어! 저 고양이 새키! 저기 아까 내 할텐데 고양이 새끼다! 어, 맞나! 어차피 지기하지! 뭐 어떻게라 빨리! 어, 잠깐만요! 찍어져! 아, 도망가자라 빨리! 아, 잡아갖고 뭔가 좀 확 매달아야지! 아, 니가 지기갖고 금방 사무라멸 잡아 넣어야지! 아, 그 오리만 진타! 진짜 꼴보기 싫더라 어? 군마랑 맨날 같이 있엄 고양이 정말로! 잘 됐어! 고양이 죽이갖구만 놀려주자! 어디갔지? 집 잡아갖고 찐따 놀래켜줘야되는데 어? 야 어이! 거기 니 이쪽으로는 고양이 뭔봤나? 빨리 말 안하나? 뒤질래! 너희 이 근처 폐교에 귀신 나온다는데 가보고 싶지 않아? 내가 가르쳐줄까? 지금 내가 가르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